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유정입니다 요즘 집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주로 보내고 있어요 다른 것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TV를 본다든지 정말 책이랑 제가 안 친한데 안 읽고 있던 책들을 꺼내서 한번 읽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중에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거든요 좋아해서 하긴 하지만 잘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게임을 잘하지 못해서 아무튼 저는 주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에는 집안에서 지그시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정이었습니다 안녕 안녕